백보의 이태덕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대필서울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선발명단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점프가 좋습니다, 이한범 선수로 위치를 상대로 이겼어요 공 잡았을 때 편안한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광 선수가 앞으로 길게 골킥 처리 위한범 선수로 점프가 좋네요 오늘 뮬리치를 상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헤더 뮬리치가 헤딩할 때는 항상 위한범 선수가 같이 헤딩 경합을 해줍니다 오른쪽 보너플릭 부근 몸을 틀면서 크로스까지 올라왔는데요 뮬리치까지 따지 않았고 막아내고 있는 넵스솔 그리고 흘러나오는 공인데요 이시영까지 건너갔습니다 원터치 크로스 뮬리치 배더 배더 지금도 뮬리치까지 다치 못했습니다 또 이한범 선수죠 침투를 해줘야 수비진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앞으로 찔러줬는데요 조영옥 선수가 등지면서 이재원 뽑아줬고요 박수율이 듭니다 하지만 이한범 이한범의 커버링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오 지금은 배더 이한범의 커버가 vão 아 더욱 지금도 이한범 선수가 끝냈습니다. 안익수 감독이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뮬리치가 빠집니다. 뮬리치가 빠지고 강재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뮬리치 선수가 이한범 선수에게 꽁꽁 묶이면서 그다지 큰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한범이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지금 현지에서 기태치가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이에 비해서 성장 속도 상당히 빠른 선수고 축구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선수여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해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더욱 차원에 또 오산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라스 쪽으로 라스! 라스! 라스 추! 와! 범을 난졌어요. 이야, 이한범입니다. 몸을 날리면서 아주 멋지게 잘 처리해냈습니다. 아, 지금 긴 패스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와 И한범이 따라가서 블록입니다. 라클란 잭슨의 왼발 패스 연결. 아 지금은 네, 볼 뺏어냈어요. 자, 가운데로 왼쪽에 지금 김상원으로 갑니다. 지금 잘 열었어요. 잘 열었어요. 김상원입니다. 반대점! 네, 이거 있습니다. 아, 잘 봤어요. 근데 이한범 선수 오늘 결정적인 거 지금 두 차례나 클리어링을 해냈네요. 네. 이게 바로 제로토업을 쓸 때의 포지셔닝이죠. 네, 나상호와 조효욱이 벌렸다가 지금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등을 딱 쥐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저 정도에서 등지면 저거 뒤에서 못해요. 가볍게 전방적으로 무고사와 헤덕여 이한범 머리 맞습니다. 김도현, 네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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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간이 좋은데 다시 네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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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한범 세이브! 이한범이 막아냈습니다. 패스 연결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사이를 딱 가나이 사이에 딱 넣어줬는데 양아기 골키퍼가 각도를 줄이고 일단 선방했습니다. 네게방에 멋진 칩샷. 감사합니다. 10 u.s. 아, 그러니까 1개가 없네요. 1개, 2개, 1개. 1개 에이, 1개, 2개. 1개, 3개, 3개, 1개.